PC 왓츠원님 반갑습니다. 두 장 제거. 이래서 자꾸 내가 몸박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몸박추. 내일 휴가 갑니다. 여름휴가. 가기 싫어. 어디 가는지 모르면 그냥 가. 그냥 따라갑니다. 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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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방어할 수 있네. 하루 휴방입니다. 1박 2일 휴가. 갔다 온 날에는 언제 방송 결실지 모르겠네요. 불격. 불격은 또 수비를 뭘로 채워? 기사에서 이거 자꾸 나오네. 나이스. 벌써 1강 돼버렸고요. 벌써 3강이고요. 실력 게임. 승천 16 이상 미니멀리즘 미션 하실. 미니멀이라 하자구요? 어떡해. 하이롱이다님. 후원 감사합니다. 우주 오면 되기야 하겠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클리어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싶네요 깨고 싶어 1강 2강 3강 10평법상 피해를 42줍니다 완타보다 쎈데 51줍니다 차례대로 뚝배기를 대시오 피해를 61줍니다 이코 61댐스냐 당연히 쓰지 간다 불빛다 간다 빡 편안 그 뭐 연상가 뭔가 가는거 줘봐라 잘 시간이 어딨어 강화해야지 불빛다로 달린다 엘리트 최대한 피할수없다 개노삼같은거 만나면 좀 여기 불 하나 둘 셋 만나고 엘리트 하나 보던 기계 있습니다 여기로 갑시다 야야야야 야 내려와 빨리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허허허 영 세웠을까? 야 묘수인 것 같은데 맞다 안 잡혀도 제가 잡히는 것보다 낫겠죠 허허허허 시모 돈이 약합 나이스 먹지 말까 그냥? 안 먹어 릴리 안 먹어 싫어 릴리 안 먹어 릴리 안 먹어 아까 수비 최고사였는데 릴리 특 플레이 타임 길어진 108딜 딱치기 딱치기 특 불격보다 먼저 나온 이거 리얼 반박불가 릴리 안 먹어 릴리 안 먹어 릴리 안 먹어 릴리 안 먹어 어둠이 어둠이 으드 잡냐 킹둠이 한 방이면 충분해 천둥이다 강타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현두미 어떻게 잡지 극현두미 불격 10강 파함 제시 이지 게노산 연사 없는 게 아쉽네요 어 생강 어퍼로 드루고 해봤자 코스트가 없어 뱀식물 한 방 딱 때라 딱 때라 아 뱀식물 한 방 컷 너무 좋다 아 시원하다 갓격파 별로겠지 지금 승천 16입니다 연사 언제 나오냐 강타 불격 박치기 불격 수집가 두 방 컷 아이고 좋아라 발굴로 영채화 가져올 수 있긴 한데 별로 필요 없겠죠 현두미 으드 잡냐 현두미 으드 잡냐 조용히 하세요 꽁 2판 처음부터 다시 보는 방법이요 트위치는 저거 바로 돼요 바로 다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다시 볼 수 있음 현두미 대비한 화영 충튜브 당신을 위한 충튜브 현두미 그냥 체력 손해보고 잡아야지 뭐 많은 체력을 잃어버리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 불빠따 주시바 저는 폭탄기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령이니까 꽁 펑 엘리트 잡으러 갈까? 너무 거만한가 엘리트 잡는다는 건? 엘리트 잡기 힘들텐데 어둠이 보다 나으려는가 꽁 아이고 시원하다 일반 특 현두미 넣음 가방 넣고 혈안 넣을까? 아니 지금 코스트는 많은데 심호흡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심호흡 강호해서 드로우 보는 거지 일단 타격 지읍시다 불격 빨리 잡아야 돼 심호흡으로 불격 두 번 쓸 수 운이 좋다면 지금 코스트라서 불박불 가능 불 많이 봅시다 그럼 엘리트 뚝배기 깨러 갈까? 가자 엘리트 뚝배기 깨러 가자 비켜 어디서는 지켜봐 가 어디서는 골들이 있어 아 아 비켜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엘리트 한번 가봅시다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엘리트 뚝배기 깜짝 이거 취향은 넣었어야 했나? 아니 근데 잡을 것 같은데 응 면역이야 그냥 잡네 응 면역 어 그릇 좋다 지금 그릇보다 좋은게 있을까 야 이거 또 안나오네 야 또 안나왔어? 미쳤다 공 응 영채왕 공 전천나왔다 전천빠따타주슈바 포션벨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다사 그냥 전천빠따타주슈바 파격제거 편안 주스 한잔할까 엘리트 혼내주기 vs 강호 한번 더하기 음 반반으로 갈리는군요 알겠습니다 강호하러 갑시다 강화가 조금 우세한 것 같아 여론이 강호하러 갑시다 어 킹도류 킹도류 12강 불격 12강 떴다 아이 해야 현두미 잡을거 아니에요 뒤져라 현두미 덱돌리면 영채왕 타요 덱돌리면 영채왕 이번 턴에 포션까지 써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 뽕 파월 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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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 충분하죠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사실 사실 코스트 많으면 많은대로 좋아 파워 카드 카드 나중에 쓸까 아 근데 이거 수비 카드 안 나와서 이거를 이거를 맞네 네 드로우만 게임 아니면 여기서 이돌이 불격불격으로 뚝배기 갈라버릴까 파워 퍼펙트 하려면 이거밖에 없어 간다 간다 영채왕 꺼져 퍼펙트 하려면 이거밖에 없어 업호 나왔고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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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리 이거 먹고 드로우 금지 이거 맞고 뚝배기 때리고 기설생 쓰고 다음 턴에 불격 두 방 때리면 됨 오키 도키 꽁 꽁 예 신난다 불격 1704 와 17단계 해금 불격 13강 개꿀잼이었다 아이고 사기치니까 좋아 개좋은데요 하이룽이다니 15번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옆에 까마귀 두 마리 도망가는거 너무 웃기고 이게 불격이다 이게 불격이다 이게 진정한 불격이다 에이게임도 강화 좀만 게임이었네 이거 에이게임 실력 게임인줄 알았는데 강화 게임이었네 강화빨 게임이었네 템빨 게임 어휴 결국 결국 슬러스도 템빨 게임에 항상 이 모양이야